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게임 개발부 부회장 장준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 멀티플레이어 프레임머크인 포톤 퓨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포톤 퓨전은 유니티 멀티플레이어 프레임머크인데 다음과 같은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TIC 기반, 정확한 시뮬레이션, 클라이언트 사이즈 예측, 물리 예측, 스냅샷 보관, 지연 보상 등등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게임을 만들기보다, 데모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포톤 퓨전이 공식 튜토리얼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거나 포톤 기반으로 따라하는 튜토리얼 강의를 볼 때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도크멘테이션에서 퓨전 100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걸 다운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면은 이제 압축 파일이 하나 들어오는데 저는 그 압축 파일을 지금 이미 해제했고 압축 해제하면은 이런 폴더가 나옵니다. 이 폴더를 유니티에서 오픈을 해주고 저는 이미 오픈을 했죠. 그리고 오픈하면 버전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버전 맞는 에디터를 새로 설치해주거나 저는 에디터 버전을 그냥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열어주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101번은 처음부터 세팅하는 방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쓰는 거니까 여기 퓨전 허브에 했다가 여기 퓨전 셋업에 들어가서 여기에 앱 아이디를 적어주면 됩니다. 앱 아이디는 오픈 더 퓨전 대시보드를 누르면은 여기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앱 아이디 여기는 따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 거를 쓰면은 인원수가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씬으로 돌아와서 먼저 우리가 어떤 걸 만들지 봐야겠죠? 먼저 빌드부터 해줄게요. 클라이언트 두 개를 띄워서 통신이 되는 걸 테스트해볼게요. 102로 들어가고 하나는 호스트 하나는 조인으로 해봅시다. 왼쪽 게 호스트고 오른쪽 게 조인이에요. 저는 캐릭터 박하나인데 원래는 네모난 박스가 나요. 이제 왼쪽에서 움직이는 게 오른쪽에서도 움직이죠.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게 왼쪽에서도 움직이죠. 이런 씬을 만들 겁니다. 아, 만드는 게 아니라 살펴볼 겁니다. 이런 기본 씬을.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씬 102로 이동해서 여기서 베이직 스포너를 봅시다. 자 베이직 스포너를 보면은 먼저 여기 onGUI라는 보드가 보이네요. onGUI는 보통 퓨전이랑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GUI 띄우는데 임시로 사용한 겁니다. 디보깅용으로. 여기 보면 이제 스타트 게임이라는 함수가 있죠. 시작을 누르면은 시작 버튼, 포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 스타트 게임 함수가 실행됩니다. 스타트 게임 함수에서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러너를 만들고 그리고 이 러너의 프로바이드 인풋을 트루로 하고 그리고 스타트 게임을 하게 되죠. 자 여기 포톤 퓨전에서 포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네트워크 러너라는 앱니다. 네트워크 러너가 포톤이 핵심이고 여기서 포톤이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등 중요한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직 스포너에는 이 네트워크 러너 콜백스 네트워크 러너 콜백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이 네트워크 러너가 이 클래스를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함수들을, 콜백 함수들을 모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예를 들면은 플레이어가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어떤 행동을, 어떤 함수를 실행할지 그리고 플레이어가 방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할지 여기 보면은 플레이어가 조인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 캐릭, 아니 캐릭터를 스폰하고 떠났을 때 그 캐릭터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는 유니티에서는 원래 인스턴스 8를 사용했잖아요. 스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캐릭터 생성하는 게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동기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폰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폰 된 캐릭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이 플레이어가 방에 조인하면은 플레이어 프리팹을 스폰하게 되는 건데 이 플레이어 프리팹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플레이어 프리팹의 가장 먼저 보이는 컴퓨터는 네트워크 오브젝트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동기화되기 위한 모든 오브젝트는 먼저 네트워크 오브젝트라는 컴퓨터가 달려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오브젝트 자체로는 특별하게는 하지 않고 네트워크 상에서 이 오브젝트가 누군지 구별하기 위한 아이디를 제공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구분되기 위한 거고 이 자체로 동기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 캐릭터 컨트롤러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 만들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제공한 건데 이게 네트워크 트랜스폰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랜스폰이 이 위치를 네트워크 상에서 동기화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것만 달면 그래서 이걸 상속받은 얘도 당연히 네트워크 상에서 위치를 동기화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인터플레이션 타겟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동기화 과정에서 물체가 불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뚝뚝 끊겨서 움직일 수 있죠. 계산 상에서 그런데 그게 사용자 화면상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면 물 피게 해야겠죠. 이렇게 뚝뚝뚝뚝 움직이면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보관해주는 함수입니다. 보관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기 인터플레이션 타겟이 인터플레이션 타겟에 시각적인 표현을 넣는 건데 그래서 여기 부모 오브젝트 밑에 실제 메쉬를 따로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부모 오브젝트 자체에 바로 스프라이트나 메쉬를 붙이면 인터플레이션 타겟으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 수집하는 게 조금 복잡한데요. 먼저 인풋을 받는 거는 원래는 보통 업데이트나 픽스드 업데이트 함수에서 받지만 퓨전 네트워크에서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베이지 익스포너가 i-network-cullback에 있는 un-input 함수에서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풋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변수에다가 인풋을 받는데요. 자 먼저 입력을 동기화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정의하는 구조체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 먼저 i-network-input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 받아야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입력을 정의하면 됩니다. 그 저장, 동기화할 데이터들을 입력들을 저장하면 됩니다. 지금은 방향만 저장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점프, 공격, 그런 인풋 데이터들도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un-input 함수 처음에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인풋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체 안에 값들을 대입을 하겠죠. 대입을 한 다음에 여기 input 네트워크 인풋 input input.set 데이터를 하면 그때서야 퓨전의 데이터가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퓨전에서 인풋을 가져올 때 이걸로 가져오면 안되고 무조건 이 퓨전이 관리한 인풋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동기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먼저 퓨전이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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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제 네트워크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여러 명이 한 방에 들어가 있을 때 한 명이 모든 권한을 가진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서 서버한테 연산을 하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네트워크 지연 때문에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공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공격 버튼 누르고 공격한 게 서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버에 가는 데 2틱만큼 시간이 걸리고 돌아오는 데 2틱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럼 4틱 후에 공격한 게 화면에 보여지겠죠. 이러면은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예측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 100이라는 게 서버에서 받은 틱입니다.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죠. 그리고 그 미래에 101, 102는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측에서 일단 자기 혼자서 서버한테 데이터를 받지 않고 일단 여기서 클릭을 했으니까 뭐 사격하고 이동하고 한 겁니다. 예측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버에서 나중에 데이터를 보내오면은 삭제되고 다시 시뮬레이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측이 틀렸으면은 자 그럼 봅시다. 100에서 클릭을 눌러서 사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상태로 왔죠. 그리고 또 2초 동안 여기로 갔어요. 서버로 갔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시뮬레이션 되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냐면은 클라이언트에서 물체를 이동시키고 그런 위치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기 100에서 클라이언트가 입력했다는 데이터가 있죠. 입력했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입력했다는 데이터가 서버로 보내집니다. 그럼 그 입력을 바탕으로 물체를 서버에서 이동하고 그 위치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물체를 이동시킬 권한이 없어요. 다만 입력에 대한 권한이 있고 입력을 했다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바로 물체를 이동시킨 거는 그냥 자기 혼자 예측한 것 뿐이고 이 입력을 서버로 전송을 하면은 그 입력을 바탕으로 서버에서 물체를 이동시키고 그 이동시킨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동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입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입력을 여기서 받았고 입력을 어디서 꺼내냐 자, 다시 큐브로 돌아가서 큐브에 보면은 아,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붙여놨죠. 일단 이 플레이어 스크립트는 네트워크 비헤비어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getInput 인풋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네트워크 인풋 데이터 데이터 아까 정의한 이거죠. 이걸 가져와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코드가 있죠. 그리고 이게 fixed update network 라는 코드가 있는데 그 퓨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fixed update나 업데이트 함수가 아니라 fixed update network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네트워크 behavior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 왜 이 함수에서 시뮬레이션 이 함수에서 연산을 진행해야 하냐면 아까 클라이언트가 입력 받은 걸 기반으로 예측하고 일단 예측해놓고 그리고 서버에서 뭔가 다른 데이터 예측과 다른 데이터를 받으면 그거 기반으로 다시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산 수행하는게 fixed update fixed update 네트워크로 일단은 시뮬레이션 연산을 하고 그리고 또 서버에서 보내면 서버에서 fixed update로 이제 실제 연산을 하고 다시 또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바뀐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또 현재 위치를 재계산하고 fixed update는 여러 차례 실행될 수도 있는거지 예측에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 연산에 사용하기도 하고 예측 틀렸으면 재예측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연산을 쭉쭉 실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fixed update 네트워크라는 함수가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접속될 때 그러면 이제 접속될 때 접속될 때 접속될 때 언 플레이어 조인드 함수가 실행돼서 스폰이 된거죠. 플레이어 캐릭터가 그리고 여기 스폰 될 때 네트워크 상에서 플레이어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다른 플레이어라는 거는 플레이어 레프라는 걸 통해서 구분이 되는데 플레이어 레프 이제 input authority 이 스폰 된 물체에 대한 입력 권한을 어떤 네트워크 상의 플레이어가 가지냐 이거를 스폰할 때 등록하게 됩니다. 스폰할 때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물체에서 이제 input 데이터를 꺼내올 때 어떤 플레이어의 input 데이터를 꺼내올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물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명의 플레이어만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103번 씬으로 갑시다. 자 103번 씬은 예측입니다. 자 예측이란 무엇이냐 예측 아까도 계속 말했던 얘기인데 자 클라이언트에서 총을 딱 쐈어요. 그럼 총을 총알이 앞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 앞으로 가는 거를 계속 서버한테 데이터를 검증 받고 오면은 뚝뚝뚝 천천히 가겠죠. 지연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클라이언트는 알고 있잖아요. 이 공이 앞으로 쭉 갈 거라는 거를 일단 그냥 장애물 안 맞는다면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가정을 해요. 얘 공은 쭉 갈 것이다. 그래서 뭐 1초 후에 여기 있을 거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공으로 앞으로 땄다는 거를 서버로 보내겠죠. 그럼 서버에서도 공을 앞으로 보낼 거예요. 앞으로 보냈는데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서 앞으로 쭉 갔죠. 앞으로 쭉 가고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겠죠. 이걸 기반으로 다시 또 예측을 하고 예측에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103번 씬입니다. 이제 차 클릭을 하면 공이 나가는데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공을 쏜 게 예측되고 이제 서버에서 검증을 받고 다시 동기화되고 재예측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얘기할 게 많지 않은데 이 공 프리팹을 봅시다. 공 프리팹에 네트워크상에서 동기화되기 위한 네트워크 트랜스콤 컴포넌트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인터플레이션 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시각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스피어는 여기 인터플레이션 타겟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상에서 이 오브젝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 보일 스크립트에 보면은 fixed update 네트워크 함수가 달려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측할 때마다 이 함수를 한 번씩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tick timer라는 함수가 있는데 공을 쏘면은 5초 후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destroy 5초 이 함수를 쓰면은 그 시간이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동기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포턴에서 timer 함수를 따로 제공합니다. tick timer라는 함수 이제 처음 생성했을 이 오브젝트를 처음 생성했을 때 timer를 만듭니다. 이 init 함수는 이 볼이 만들어졌을 때 실행될 함수인데 이건 awake에서 실행을 하면 안 됩니다. tick timer는 왜냐하면은 awake 함수는 네트워크 오브젝트가 생성되고 나서 실행되는 함수인데 그거는 tick이랑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tick이랑 네트워크 시간이랑 자 여기 보면은 그 마우스 버튼 1을 눌러 마우스 자 클릭을 했을 때 이 여기 발사하는 총알을 공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callback 함수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 callback 함수에 볼.init 함수를 생성한 그 tick에 실행하라고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은 볼이 생성됐을 때 이 tick timer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tick timer는 처음 만들었을 때 네트워크 상이 tick에 동기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클라이언트 상에서 이 생성된 tick에 대해서 5초 뒤 tick에 정확하게 동기화되어서 제거되게 됩니다. timer가 만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timer가 만료된 것을 확인하면은 이 fixed update 네트워크에서 이 오브젝트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103강은 여기까지고 104강은 physics입니다. 물리. rigid body를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공이 이렇게 사용자를 밀어내고 있죠 물리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런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 기능은 남용하면 안 되는 기능입니다 이 리지드 바디는 연산 자원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용을 지향해야 합니다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 오브젝트에 일단 그냥 리지드 바디를 붙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연히 인터플레이션 타겟을 설정해줘야 하고요 여기에는 네트워크 트랜스터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는 성능 때문에 DLL로 이미 어셈블리로 짜져갖고 코드를 볼 수 없는데 아마 얘도 네트워크 트랜스폰 비슷한 걸 상속받았을 겁니다 위치 동기화되니까 코드 자체는 특별히 설명할 게 없네요 네트워크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5번 프로퍼티 제인지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현재 지금 위치만 동기화되게 해놨는데 필요에 따라서 프로퍼티도 동기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위치만 동기화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네트워크 불 그냥 불인데 네트워크 불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셈블리마다 불 바이트 크기가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할 때 바이트 크기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트워크 불이라고 정확히 크기 같은 게 보장되는 불을 따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을 사용할 때만 해당되는 거고 인티저 플롯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볼 스펀드라는 프로퍼티가 네트워크 상에서 동기화되게 하고 싶으면 이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이 프로퍼티가 동기화되는 거고 이 프로퍼티가 바뀌었을 때 어떤 함수가 실행되고 싶으면 이 unchanged 함수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unchanged 함수는 정확히 그냥 바뀌었을 때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게 fixed update는 fixed update는 아까 예측, 재예측, 실제 연산 그런 거 할 때마다 계속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프를 했는데 점프한 거랑 관련된 값이 계속 여러 번 재예측하면서 값이 여러 번 바뀐 것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거를 딱 한 번만 바뀐 걸로 인식하고 싶어요 unchanged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계산해요 네트워크에서 동기화된 tick이 아니라 그냥 현재 화면 프레임, 다음 화면 프레임, 다음 화면 프레임, 화면 그리는 거 그때 이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 사이에서 이 값이 바뀌었으면 이 함수가 그때 호출되는 겁니다 뭐 그 사이에 이게 true에서 false로 바뀌고 false에서 true로 바뀌었으면 호출이 안 되겠죠 그냥 프레임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도 true고 지금도 true니까 언체인지드 콜백으로 언 벌시펀드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공을 쏠 때마다 핵이 바뀌게 됩니다 이 코드를 좀 더 설명하자면은 공을 쓸 때마다 스펀니 true에서 false로 됐다가 false에서 true로 됐다가 그래서 이 상태 변화가 그냥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공을 발사할 때마다 값이 한 번씩 뒤집히게 되는 거고 그 값 뒤집힌 걸 감지해서 이 색 변화라는 시각적인 피드백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인 효과를 계산하는 거는 fixed update에서 안 하고 이 render라는 함수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냥 rate update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fixed update에서 계속 시각적인 거는 뭐 굳이 동기화될 필요가 없는데 fixed update에서 연산하게 되면은 자원이 낭비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단위로 계산하려고 여기 render 함수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RPC, Remote Procedure Curse입니다 Procedure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원격 함수 코릴이죠 자 이 RPC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엄격하게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일단 TIC 기반으로 동기화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패킷이 중간에 가다가 로스 날 수도 있고 시간대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한 게 동기화되어야 하는 작업에는 쓰이면 안 되고 그냥 뭐 핫스톤에서 뭐 감정표현 도발하는 거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은 손실되어도 되는 메시지 같은 거 보낼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 다음 스크롱은 좀 하네요 저 역시 설정입니다 넣으세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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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얼키를 누르게 뜨면 여기 메시지가 보여지고 여기도 메시지가 보이죠? 자, 여기 네트워크 상에서 굳이 동기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얼키를 눌렀을 때 샌드 메시지를 한거죠.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얼피시를 보내는 함수. 자, 여기까지 퓨전 공식 튜토리얼에서 커버한 내용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뭘 공부하면 되냐 일단 퓨전에서 제시한 게임 샘플들을 뜯어봐도 되고 그리고 퓨전에서 제공한 기능들이 더 있죠.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여기 소개하는 걸 보자면 지금 우리는 서버 호스트 모드로 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이 호스트가 되고 나머지들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제 게임 화면상에 모든 오브젝트에거나 실제 조작할 수 있는 거나는 호스트만 가지고 있고 다른 애들은 그냥 요청을 보내서 서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shared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 모든 클라이언트가 이제 각자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스포닝은 원래 서버에 승인을 받고 스폰을 내야 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좀 아까 예측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스포닝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 보상 이제 FPS 같은 데서 클라이언트에서 보고 쏜 거랑 클라이언트에서 저기 위치 여기 있는 걸 보고 쌌는데 서버 측으로 넘어가니까 연산할 때 저 위치가 조금 달라서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클라이언트 기반 레이캐스팅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충돌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치팅에 대한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터레스트에 있지 않은 네트워크 오브젝트는 굳이 동기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트래픽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저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게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코드들을 살펴보면 이제 실제 퓨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살펴볼 수 있고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만 코드 좀 뜯어보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포톤 튜토리얼을 치면은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포톤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포톤 퓨전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들 재밌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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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